팬들의 함성소리가 들리는데요. 동생에서 선을 받는 운동과 동생을 넣어주세요. 멤버들의 가정에 들리는 운동과 동생에서 선을 얻는 운동과 동생을 시작합니다. confidentiality. 미니ной Blog 아유가 아빠들은 못말려요. 아유가 아빠들은 못말려요. 미안해. 아빠가 정말 부족하네. 집으로 돌아온 3부자. 문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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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문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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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문시오. 시오야. 문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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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 아빠랑 잘 놀았어? 응? 미오 저기 자고 있어. 그러게. 문시오. 이따 우리 나가서 야, 이따 너. 집이 난리 났네. 시오야. 이야. 놀았어? 재밌게? 시오야. 엄마가 우리 시오 옥수수 사왔는데. 이게 뭐야? 옥수수. 시오 좋아하는 옥수수. 주세요. 주세요도 안 하고 먹어. 시오야. 이쁜 짓. 이쁜 짓 사랑해요. 알라뷰. 어? 문시오. 이틀 동안 아빠 껌딱지 하더니 엄마 오니까. 아빠가 왜 쳐다보지도 않고 완전 엄마 껌딱지가 됐네. 시오야. 아빠가 제일 좋다 그랬잖아. 우리 엄마 에 정도 테스트 해볼까 시오? 이렇게 콜 해보자. 콜? 응. 콜. 시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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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 엄마. 시오야. 시오 엄마 시오야. 시오 엄마. 시오의 선택은? 시오 엄마 엄마. 시오야. 엄마 엄마. 아엉. 엄마 엄마. 아엉. 시효야, 엄마도 좋아하잖아, 엄마도. 아빠가 좋아? 예, 아빠 휴가다. 엄마 좋지, 시효야? 시효, 엄마 좋아요? 그랬어요. 우리 이렇게 가족 다 모이니까 좋다. 자기가 왜 이렇게 전화하면 목소리에 힘이 없고 내가 이제 알 것 같더라. 지금이라서 다행이네. 진정한 슈퍼맨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많이 노력할게. 시효도 아빠 많이 좋아하고 하니까. 여보, 그래도 오늘 하루 애들 봤다고 초보 아빠 키우신 것 같다? 이제 중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제 초보 아빠 아니거든.